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씨날 대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노래방 마이크가 왜 여기 있지? 아니 노래 연습하느냐고 에코로 에코로 한 거예요 뭘 더 그걸 궁금해해요 그럴 필요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됐어 나이가 중요한가요? 이거 방 어떻게 만들어요? QW이 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 방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 막니 출책 감사합니다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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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있죠? 친구 요청 카트라이더 재밌더라고 이거 방은 어떻게 만들어요? 카트하시니 어딜 가요? 안 돼요 11시 반까지는 무조건 납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누냥 누냥이는 무조건 납칩니다 아이 친구가 시작하자마자 많아지잖아 아주 좋아요 이거 방은 어떻게 만들어요? 갈 거예요 어디 가요 커스텀을 어떻게 만들어? 커스텀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저기 아이템전 오케이 아이템전 좋아요 아이템전 좋아요 이거 방은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줘봐요 와 21나면 다시 300일까지 몰루용 초대를 어떻게 해 초대가 안되네 오케이 다른 분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왼쪽이 코드 타고 아아 그러네 그러네 코드는 어떻게 입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 들어와요 빨리 검은콩님 오셨고요 고바시보가 누구야? 누구야? 싫은데 친구 추가하기 스피드 안돼요 일단 아이템전 아이템전 일단 아이템전 스피드는 안돼 아직 골스나리 이거 연습한지 얼마 안됐어요 아이템전으로 일단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골스나리가 되어있을 때 몰라 그냥 저를 추가해주세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오 정형인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나 진행하면서 되겠습니다 다 모바일이시네 AS님 고아 안녕하세요 프리셋은 뭐야 프리셋은 뭐야? 이건데 제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약간 걱정이긴 한데 일단 한 번 시작해볼까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면은 아 진짜요? 일단 한 번 시작 아 제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네 아 제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앗 젠장 아이템 못먹으시죠 앗 아니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아 아 아니 아이템을 다들 먹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드리프트라 이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예전에 컴으로 했던 그 맛이 아니야 예전에 컴으로 했던 그 맛이 아니야 공격 성공 공격 성공 QW이 아닙니다 공격 성공 새우니쿠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아이템도 못 먹고 드리프트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아니아니아니 이거 제가 봐준거 아시죠 여러분 뭐야 왜 그 차이로 들어가는데 뭐야 왜 그 차이로 들어가는데 공격 실패 공격 실패 와아 또 또 파이널 랩 가라 바이오이님 아니 저걸 방어하시다니 저걸 방어하시다니 달려 어 달리는거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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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산딜리쿠아 안녕하세요 이지라뇨 카트곤 전 초보 아니요 좀만 더 좀만 더 아이템전하고 좀만 더 아이템전하고 재미있어요 스피드를 뭘 하게 되면은 그거잖아요 여러 그 잘하시는 분들만 잘하시잖아 뭐야 왜 나가셨어 아 진짜요? 어디? 아 마이리사앙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홉톤이 모호토 가치아크 실을 담에 왕타시가 가암바리맛스 요오쿠 미템구다사이 엄지니 출책 출책 자 화유님 들어오셨구요 아 튜토리얼 오케이 한판 더 하지 뭐 튜토리얼 버그났어요 이런 더 들어오십 아 저 들어갈게요 아 이런 들어와요 다음판에 들어와요 어 아 그리고 찬들님 오늘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새벽쯤에 연습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아침에 하시기선에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가! 가버려ct 가버려어 espera 꺼어 으어어 어 어 어 파이어 파이어 뾰아우 감을 좀 더 익힐 때까지 도박 쓰고 가라 아 내가 가는게 아니고 어 가자 아 아 젠장 아 젠장 자석을 잘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은 꼴등이지만 꼴등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 저걸 막았어 당했고 당했고 받자 이게 바로 피지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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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상대가 없으면은 피구가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아 그 어 하유이님 가자! 가자 하하 2등 2등 이씨! 이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왼쪽의 이름을 트위치를 이름과 똑같이 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수죠 저 지금 실판자에요 실판자의 2등 안으로 들어오다니 감사합니다 마이루사 들어오세요 어렵다 아뇨 좀만 더 해보고 스피드하면 못 이긴다니까 리타가 아니라니 그럼요 충격이라니요 이 게임의 재능이 고수나이도 재능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스피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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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나이 고수나이 방송이 곧 반전 스피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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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개였던지 나쁘지 않지 근데 지금은 재밌게 하고 지금은 재밌게 하고 이것도 어느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저기 그거 할거에요 포인트 모아가지고 포인트 뭐냐 내기가 아니고 뭐죠 그 뭐죠 내기가 아니고 배팅 안해봤을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템전이라서 3등안에 들어가야 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아 아 젠장 쉴드가 있었는데 안당했지 롱 안당했지 롱 당했지 롱 아 아 달려 아 아이템을 하필이면은 저기껄 먹냐 어떻게 당하셨고 당하셨고 난 안당했어 역시 곧이나의 피지컬 가시죠 가시죠 어우 느려지는구나 뭐야 아이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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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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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자꾸 밟으신 아아 안돼 롱 롱 롱 흐어어어 달려 안돼 내꺼 먹지마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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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3등 3등 안에서 들었어요 아휴.. 저 미.. 저.. 저보다.. 어? 리타가 아니세요 아 거짓말이에 여기에 재능이 있는가봐요 카트라이더에 재능이 있는가봐요 재능.. 재능에 재능이 있나봐요 아 왜 손이에요 재능인데 아 기능.. 아 기능헨코구나 기능.. 기능이시요네 아리갓고자이마스 아.. 다시.. 자석이었어도 블록킹한거였는데 뭔소리에요 자 들어오실분 일단 아이템전으로 감좀 익혀봅시다 로딩이 좀 걸리네 한판하고 있을게요 로딩이 좀 걸리네요 한판하고있을게요 스피드전도 했고요. 걱정마요. 지금 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꺼. 아 그리고 바로 공격. 가라. 공격 못갔나? 블록킹. 아니 눌렀잖아. 가자. 구박싶으면 당연히 제쳐주고. 타겟 가고. 달려. 좋아요. 이런 스피드감을 원했죠. 아 뭐야. 안 돼. 안 돼. 이런 스피드감을 원했죠. 3등. 가자.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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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아. 어. 차. 뭐야. 아. 뭐야. 아직 꼴등이 안. 꼴등이지만 꼴등이 아니에요. 아. 젠장. 아니 옆으로 꺾었는데 눌렀는데 왜 안 눌러진 거야. 좋아. 이렇게 잘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잘 노려야. 그렇지. 한 분을 또 리타이어시켜드리고. 그리고 내가 저희 형 좀 빠르게 가줘야. 탁이다. 오. QW님 방어 성공. 오. 좋아요. 아. 1등 노렸는데. 안 노렸어. 안 돼. 꼴등은 아니다. 꼴등은 아니다. 어. 우. 와. 야. QW는 잘하시네. 그니까. 저두요. 자 들어오실 분이 계시니까 좀만 대기타고 있겠습니다 심파에 신하이데고다사에 뭐 33레벨 레벨じゃないですか 수고이 너무 다치진みたい 다치진じゃない 부츠 노 초신자 초신자 아마리 다치진じゃない 맞아요 고라니라뇨 고스날이에요 얼른 들어와요 8분 이상일 경우에는 리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한 번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아이텐전이 아니라 스피드전 스피드전도 할거기 때문에 뭐야 다 들어오셨잖아 일단은 시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루쌍 마이루쌍 마이루쌍은 겐신以外에 どんな 게임をしてますか 아 그렇군요 단판 스피드 스피드 오케이 오케이 단판에 스피드 한 번 가겠습니다 이거 딱 뭐냐 팀전 해가지고 저기 그것도 할 거야 팀전으로 해서 어느 팀이 이기는지 배팅도 갈 겁니다 아 공격이 막 들어오네 야... 고맙스보! 자리 있잖아! 내가 간다! 아... 아... 눌렀는데... 빨리 눌렀는데... 뭐야...뭐야...뭐야? 먹어라! 아 미야우! 아 미야우! 아 미야우! 가라! 오우와... 스토리 아니면 내 뒤에 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공격이 있지? 누구야...누구가 나한테 자석...자석을 읽고 왔어... 안돼! 가자! 가자! 뭐야... 드리프트 좀 쓸 줄 알게 됐어... 스피드전 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애... 아니 아이템 못 먹었다... 아... 아... 진짜... 꼴등이잖아? 하지만... 꼴등이어도... 꼴등이 아니다... 아직까진... 끝난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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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못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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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하필이 여기서 당하냐... 황유님 잘가요! 4등 으으으으으으으 insecur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ww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ench 학 inconfermän이 제 Cos toss 네... 제 4등 하기 위해서 희작량이 대어 주셨습니다 화요이님 아 하루종일 조준하게 4등 화요이님 저때문에 6등 됐어 파 엄청나시겠는데 맵 골라도 되죠 어떤걸로 고를까요 대충 방장좀요 자 방장 계속하세요 하다가 누가 또 들어오실분 계시면 그때는 이제 리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갠신 아 한 번 나가셨잖아 12th 음.. 음.. 나나나나 나나나나 근데 왜 시작이 안 돼요? 시작해야죠 예 시작해야죠 예 아 여기 숨겨진 길 있습니다 참고염 알아요 숨겨진 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 줄 몰라요 아는데 갈 줄 모르는 근데 구독자 구독자가 구독자가 줄었어 분명히 두 분이 더 줄어들었어 어느 분이 구취를 했는지 내가 밝혀냈고 있어 아 이번엔 아이템전이 아니기 때문에 피지컬로 가야되네 아니 아니 냈잖아 아니 아니 냈잖아 눌렀잖아 아 눌렀잖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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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이템을 사용을 해야됩니다 야 역시 아이템전으로 가야되나? 고바15님이 저를 못떠라오는데?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아니 눌렀잖아 아니 눌렀잖아 못따라 잡겠지? 저거 왔다갔다하면 불스타를 얻는 중이구나 역시 잘하시는 분들하고는 하면 안돼 어어 제발 됐어 4등 4등 다쳐 고시나리 못하진 않아요 어 xbs님 고아 안녕하세요 마이레상 와따시노것도 오웬시떼고자사이 쥔 쥔니니 하이 하이 이리타이 도모이ます 뉴비학살자 패밹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참 살벌하네요 저 뉴비인데요 네 뉴비 나중에 네 자주 하죠 위플레이는 뭐에요?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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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우리 팀전을 해가지고 누가 어느 팀이 이기는지 보면은 그걸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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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다섯번짼가? 스피드런은 지금 처음이에요 오픈채팅 따로 모르셨구나? 오픈채팅이나 저기 그 뭐죠? 그 뭐죠? 제가 잘 알아낸 디스코드도 있어요 저 다 있을거 다 있어요 개인 카톡, 단체 카톡, 디스코드 있을거 다 있어요 개쓰다 단톡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맵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방장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아이디가 좀 살벌한데 고스냐니가 좀 불편하거든요 뉴비 학살자라뇨 네 제가 뉴비인데 저를 학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 이 노래 좋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아 내가 방장이구나 지금 자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내가 방장이였구나 나 누가 방장인가 했어 내가 방장이길래 왜 방장을 안주시지 이러고있는데 생각해볼게 내가 방장이였잖아 마이루상 이마무 개인신 십테마스까 십테마스까 나나나나나 아 갤럭시충전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갤럭시쓰는건 어떻게 하시고 다시한번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냐니입니다 팔로워하시지 고스냐니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냐니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벌하다고 하셔서 맞아요 탈벌해요 조원제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케 오랜만이에요 북엘어왔습니다 아 잘오셨어요 네 기다리시는김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그러게요 시작하셔도 되요 램더온스피드전용이래요 아 1,2345 이건 뭐예요? 2,3,4,5는 뭐예요 하이 지금やっています 오오.. 지금 하고 싶어요 나아.. 야이타이게도 스트리머.. 도시떼 책임이 도레나야 이겨내야 도무인덱 도무인덱 이마 호카나 게임 야테맛 나이도 아아 난이도예요? 근데 이거 난이도 온대? 나 이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비켜 비키라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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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프트 했잖아 아 나 자꾸 부딪혀가지고 아야 도박스코한테 질근 없다 도박스코한테 질순 없다 와 이거 되게 어렵잖아 아 이거 되게 어렵.. 흐흐흐흐흐 어떻게 내가 5등이지? 어떻게 내가 5등이지? 오 되게 어렵네 이거? 야 뭐야 뭐야 왜 튕겼어? 저기 지름길이 있었구나 야 어렵네 곰판차 샤롬샷 오잉샤시부리데스 고인물들이 야각이네 안 돼요 아이템전 할게요 이제 아이템전 이제 아이템 전화할게요 도망차 아이템 전 아이템 전 이거 방 어떻게 만들어요 방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봐요 방 어떻게 만들어요 방 방 방 방 만드는 방법 좀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봐 아 그냥 있기면 된대 아 진짜요? 그래도 이렇게 된거니까 친구 추... 아 뭐냐 저기 방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봐요 아 이거구나 됐어요 됐어요 들어와요 이제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베어 워리어님께서 진출을 하셨습니다 들어와요 아이템 전 술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8日... 제가 그러는 느낌은 잘 알겠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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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자, 아이템전으로 가겠습니다. 아이템전으로 아니에요. 쉬운걸로 가죠. 어렵게 가고 싶잖아. 어렵게 가고 싶잖아. 너무 어려웠어. 방금 전에 너무 어려웠어. 물론 어려운 걸로 해야 나중에 그보다 좀 덜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웠어. 나는 아이템전이에요. 이건 아이템들. 어우, 아, 젠장. 아, 가라. 지금 1등이신 분은 힘드시겠군. 지금 1등이봤자 의미가 없어. 가즈아! 가즈아! 와, 저거 방어 있어? 방어 엄청 잘하시는데? 뭐야. 가라! 가라! 오, 화요인님. 오오. 안 돼!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갔는데, 갔는데. 왜, 왜? 왜? 아! 나 꼴등이잖아! 달려. 꼴등은 안 돼. 번개. 예전에 앞에서ị 넣은 게임. 가능해요? 여자친 Busch 우빌님 잘 방어하시는데? 근데 맵이 쉬워야되 일단은 으어억! 한 번 멈추는구나 아 이툼 못 먹었쌰 안되! 옆으로 갔잖아! 옆으로 갔는데! 난 당해라! 안돼! 꼴등은 있어서 안돼! 꼴등은 있어서 안돼! 안돼!! 하지마! 아 꼴등이다! 아아 아아 아 꼴등이야 아아 아아 시아논상 마이룰상 이마 비리베스 흐흐흐 나니님 노리길 잘했다 그렇구나 일부러 노렸기 때문에 모든걸 노렸기 때문에 지금 나이센씨를 확대해보세요 나중에 재밌는데? 네 재밌는데? 비리난데스 오엔시떼그랬다 아리가또고자이바리스 헌토니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아 그러면 시작해야지 바로 아하핳하하하핳 산디님 어쩌실려고 저한테 자꾸 딜을 넣으십니까 고수분들은 재미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이템전이니까 아하핳하하하핳 좀 봐주면케 봐주면케 해주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헤헿 내일이 적이 될 수 있죠 공격을 실패하다니 공격을 실패하다니 아 진짜 바로 꼴등 됐쇼 와아 뭐야 아 베리어..베리워리어님 제가 밀어드렸어 아 젠장 내 코가 속자야! 내 코가 속자라고 붙어있으면 돼 좋아 아 갓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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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뭐야 왜 아이템 못먹은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누군가 나에게 잘 떠올셨어 이번에 신입권! 신입권! 아니! 베리워리언니 왜 자꾸 날 방해하는거야 아이템 못먹었잖아 아니! 아 아이템! 먹자 감사합니다 밀어주셔 아 젠장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쩔지는구나 저렇게 할 때도 그리고 화요인님 왜왜왜왜왜 그러는거야 자 한 번만 없으셨고 그 다음 나는 조준해서 돌려주고 여세 여세 산들님 잘 가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잘 가시고 한 번 더 잘 가시고 한 번 더 잘 가시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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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나도 좀 먹고 자 먹자 왜 유에포밖에 안 나오는 와우 내가 당할 뻔했네 얍 당했나? 우지님 잘가요 나도 잘가자 가시죠 재밌잖아 오 하유이님 1등이시잖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가자 아아아아 야 단숨에 꼴등 됐는데 우와 탈할 뻔했다 철벽 그래도 아직 5등이야 할 수 있어 아직 좀 더 힘내면 할 수 있다 어후 느려져 역시 아이템전이 재밌어 피드전을 연습해가지고 와 이거 일부러 다 궁극하려고 이런 안 돼 아이템 먹고 달려어어어 아으음 3등 3등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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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이다 3등이다 다쩍 처음치고 잘하는거 같지 않아요? 그 고인물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스나리가 3등을 했어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3등 대부분이 처음이 아아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았어 왠지 뒤로 가시더라고 1등분 최소 현질러 현질, 현질 하셨어요? 현질하면 뭐가 좋아요? 아 근데 차가 좋아지지 차가 좋아지지 현질러 어떡해 카트가 좋아요 그렇구나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잘해 잘한다고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해주고 아아아아아아 한 분 날아가셨다 강 장벽 바람의 장벽 아 가까이 가겠잖아 바로 7등 인성나리한테 질 수는 없다 인성나리한테 질 수 없다 아 아 못썼잖아 아아 안돼 어 떨어지는 줄 아네 고박시보 인성나리 뭐야 다 이어지잖아 아니 옆으로 갔잖아 하여튼 드리프트 할걸 아 뭐야 뭐야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어 뭐야 하여튼 와아 야아 마치 쫙 가고 있는데 어 자 가자 뭐야 인성나리 님 한테 가자 고박시보는 가라 와아 일단은 북털을 쪄야되겠구나 우아 야 일부러 일부러 그러시는가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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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지 롱 먹었지 롱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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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 안들어 아이템도 못먹었어 오 인성나리 인성나리 인성나리님 하지만 덱스내리는 그냥 당하지 않아 아 아아 하필 와아 와아 하필 와아 딱 위로 올라갈려고 두스타 쪄는데 하필 어우 느려져 3등! 이야아아아아아 3등이다 이야아아아 3등님 위험했다 야아 저 북스터 없었고 4등할뻔했네 아리가또자이마스 3등이에요 역시 골씨나리가 잘하는구만 아이템전에서 골씨나리를 잃을 수 있는 사별로 많지 네 많아요 왜 선이에요 선이란이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골씨나리 피지컬 보셨잖아요 방금전에 14분이나 계시네 14분이나 계시네 14분께서 골씨나리의 피지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 안 오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재밌는 방식 만들 수 있는 골씨나리가 되시길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밀어 아이템 아니 아이템 못먹었어 우와 다친거 야 뭐야 이거 뭐지? 어떻게 됐는데 내가 2등이 됐지? 먹어 먹어봐 먹어라 지금 1등 되면 안되는데 아 아 흐흐흐흐흐 공격 엄청 당했죠 와 야 뒤에 뒤에 와 감사합니다 아 안돼 못먹었어 바로 골씨되는 매직 야아 베리버리언니 야 일부러 골씨나리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야 나 뭐야 으흐흐흐 아 아유 으으으으 으으하으illon 꿀등이지만 꿀등이 아니야 공격 성공 이제 아이템 못먹었죠 좋아 어우 감사합니다 가시죠 제발 아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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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앞에 쇼 야 2등이 2등이 눈앞이었는데 2등이 2등이 눈앞이었는데 와 와 2등이 눈앞이었는데 야 바로 5등 만들어버렸어 와 야 야 유튜브카 감사합니다 네 편들링 기억합니다 하하하하 왜냐면은 아이디가 고시나리에 반한 아이디어져 그래요 난 당신만 저격할거야 드디어 적이 생겼구만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군 재미있군 아이템 팀점 가자구요 어 어 다음판에 다음판에 오케이 얘기 한 달에 내가 한 달에 놓고 안했구나 아 아직 게임 시작 안했으면 바꾸죠 뭐 아이템점 스쿼드 선택 자 빨간팀으로 오실건 빨간팀으로 오시구요 이것도 예측 안할 수 없지 어느 팀이 이길까요 파란팀 빨간팀 예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와 왜 아무도 안와 왜 아무도 안와 아 되있구나 자 빨간팀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파란팀이 이길거 같으면 2번 아니죠 파란팀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빨간팀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거 밸런스 맞출줄 몰라 나 처음이라 또 저기 QWEA님이 저기 인성나리랑 바꾸죠 네 인성나리님이랑 QWEA님이랑 바꾸죠 QWEA님 잘하죠 아니면 구글 구글님께서 바꾸시겠어요? 구글님이랑 인성나리 아 그래요? 구글님이랑 인성나리를 바꾸기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봐요 어? 나음에 뭐야 왜 파란팀이 왜 0%야 이러면은 레드에 남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뭐야 내가 왜 못가 이동을 못하는구나 나 이동을 못하네 아 아 포인트 다시 했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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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치 이렇게 되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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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란팀이 이길거 같으면 1번에 빨간팀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라 몰라 뭐냐 저기 구글님께서 갑자기 어? 아니다 팀킬 한번 해보겠어 해가지고 갑자기 돌변하실지도 몰라 이거 팀전이에요 여러분 팀전이라고요 아이템전 팀전이에요 여러분 파란팀이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을 수 없을 것도 있어요 이거 역배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30포 걸어서 2300포인트 얻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멘티스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 반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루쌍이 맞습니까? 이따라 오우엔 시대고라사이 이마와 오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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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숨기지 않을텐데 왜? 아 아이템 못먹었어 또 아이템 못먹었어 굿 버려 아 뭐야 와아 두개는 동시에 타치 못한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구하 halt 알 보 아 아 수 으아 으아 음경 엄청오는가워 와아 우아아 흐흐흐흐흫 1등이었는데 굿 바스트 핫 굿 바스트 핫 화이팅! 후발수 화이팅! 야 이거 못이겼네 아 못이기네 밸런스 조절 들어가겠습니다 베어 워리어님이 파란팀으로 오시고 산딜님이 빨간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대다보니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빨간팀이 일단 이겼구요 한 번 더 할거에요 안돼 이대로는 안되겠어 자 산딜님하고 저기 베어 워리어님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산딜님하고 베어 워리어님 바꾸시구요 자 파란팀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빨간팀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될거 같아요 난난난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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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딜님이나 아 진짜? 그니까 베어워리언님하고 샨들님하고 바꾸라니까요 파란층 이동 됐다 됐어요 이게 맞아 이러면은 밸런스가 맞는거 같아 왜 아무도 투표를 안해주시는거야 투표 없이 가는거에요 그러면 네넨 파이터 파이터 아리갓토 고자유시 마이라시 마이레상 네넨 인상 팀 바꼈어요 넜넨 넛 나라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뭔소리에요 아 진짜 전 필요도 없여 앞에 잡아아 아 젠장 나 옆으로 갔는데 젠장 못먹고 갔습니다 8등이에요 8등이지만 아직까지 끝난게 아냐 맞아라 아 저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만 못잡았다 아 잡아야되는데 아이템 못먹으면 안되는데 와 아이템 아 야 1 2 3등이 다 빨간팀이잖아 아니 아 아 oh whoa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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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어 되게 집중하게 되네 어 잠깐잠깐잠깐 옆으로 갔는데이 이땐 드리프트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 자 가자 아아 아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우리가 이긴거 아니에요? 이.. 이 정도면 이긴건데? 좋네 무조건 1등이 이기는거에요? 이거 종합점수 아니에요? 종합점수 막 아아 아이템전은 1등만 따지는구나 아아 아 종합점수는 스티드전 아 뭐야 무조건 1등 해야되잖아 튕겼는데 아 튕겼어요 네네 개인전 가겠습니다 안되겠다 개인전 가겠습니다 역시 개인전이야 아이소로 산들리에 쓰고 하셨어요 네 잊지마시구요 자 emotion 나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왜요? 갤럭시 충전기니 왜요 왜에왜왜 어? 나가네까 됐다 아 자동으로 나가져요 이런 자 한 분 더 들어올실 때까지 기다리 니 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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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der 히저다운 대답이 나왔어 고.. 고시나리의 최종 등수는 짝스.. 짝.. 짝.. 아니.. 홀수 1,3,5,7 짝.. 수 2,4,6,8 좋아! 2,4,7 네? 오늘, 오늘 된거에요 오늘 된거에요, 오늘 된거에요 네 리타이어는 없나요? 없어요 리타이어는 없어요, 리타이어는 취소하면 돼 리타.. 솔직히 고시나리가 리타이어까지 되겠습니까 딱 한 번 됐어요, 딱 한 번 리타이어 리타이어 안 돼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무도 안거시나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포인트를 열어놨더니만 아무도 안거실 줄은 몰랐네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팽팽합니다 10포인트씩 꾸준히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시네 포샥하이시 이렇게 무서워요, 다들 한대 18.. 한부대, 두분 좋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등은 안되기 때문에 아 고시나리에 1등했으면 좋겠다 기분좋게 1등 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봐 되게 뭐냐 저기 많이 들어오실거같았는데 많이 안들어오시네 되게 재밌다 오늘 처음해보는데 랜싱게임 아 물론 저기 그 뭐냐 옆동네 슈퍼마리오 카트는 해본적 있지만 그거랑은 다른 느낌 뭐야 산대님 왜이래 뭐 어떻게 되는거에요 아, 기다리면 시작돼요. 오케이. 좋아요. 됐다. 그러네. 팅이네. 아! 아! 아니! 아우, 진짜 왜 역도 안가. 안좋아났네. 나 공격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꼴등은 대기 싫어. 꼴등은 싫어! 아니,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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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이템도 못 먹었잖아요! 아니, 나를 잘 공격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뭐야. 어? 나 공격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구나. 야, 의도가, 의도가 불핀하군요. 먹었지, 롱! 정말 리타이어되나? 으아! 으아! 리타이어는 안했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리타이어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배려, 배려워리어님. 저를 공격하시더니 꼴등, 꼴등 됐어요. 와, 리타이어될뻔했네, 진짜. 홀쑤. 홀쑤가 됐고요. 이러니까 어, 스트리머를 괴롭히는 분들은 이렇게 꼴등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재밌다. 재밌다는데. 에. 네에에. 업그레이드, 아뇨. 나중에. 지금 안 할래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볼시나린 이대로도 괜찮아요.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실력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돼요. 실력 맞추기 위해서... 해드리지 뭐 그쵸 꼭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그쵸 리타이어가 보인다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리타이어 안보여요 곧씨나리에 3등이 3등 이내 꼬린이 보이는구만 이거 재밌어 재밌어 아 곧씨나인이 램 보인다더니 뭐 치치가 보인다더니 뭐 리타가 보인다더니 이 맵은 아니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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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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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같아요 제가 드리프트를 이걸 안쓴거는 모르시는구만 이거는 쉽잖아 커브가 많이 없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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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주인만 해도 들어갈듯 하하하하 들어가는건 문제가 없지 하하하하 하지만 곧씨나리는 3등 이내에 들어가는걸 목표를 잡고있기때문에 그걸위해서 곧씨나리는 열심히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요이님 튕겼네 뭐앞뭐앞뭐앞 지금은 꼴등이지만 꼴등은 되지않아 아니 이거는 이거는 왜왜왜 아니 아 되게 잘했단 말이야 방금전에 이뤄져서 희사합니다 아 여기서는 안해도 되는구나 아이고 맞죠 곧스넬이 이래도 잘하르 잘하죠 으아아아아아 3등 불스터쓰면서 뒤로 돌아가면 흐흫 ㅋㅋㅋㅋ 된다는 제모가 날씨 깼서요 어 진짜요 following 오 축하 축하 리방 좀요 왜왜왜 3등 받죠? 고시나리 3등 아니 고시나리 3등이면 홀쑤 저 들어갈게요 오케이 근데 이대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다시 만들게요 자 들어오세요 카트 차이가 휘대전 괜찮잖아 저는 기본 카트 시겠습니다 기본 카트로도 순위권 강화하긴 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키우면서 강화시키면 되지 다음번 카트라이더 방송 때 고시나리가 초고수가 되어있어가지고 고시나리는 못 이기겠어요 다음부터는 카트라이더 하지 말아줘요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네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야 저거 완전 개 안맞잖아 댕 안맞잖아 댕 안맞잖아 배팅이 3개짜리 가져 팀 승리 뭐야 스피드전으로 오오 그쵸 어느 팀이 이길까요? 어떤 팀이 있겨? 빨간팀, 파란팀, 초록팀 오케이 초록팀 3명 자 어느 팀이 이길지 파란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빨간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초록팀이 이길 것 같으면 3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대2, 2대2 팀전입니다 고시나리 실력 보셨죠? 1번이 없다는게 아쉽구만 등본 카트 타셨으므로 초록이라니 아 저게 보이는구나 박스... 박스터가 뭐야? 다 됐나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해보죠 자 우리 팀도 잘해보시죠 베리 워리언니 한번 잘해보자구요 저희 잘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아 못했어 못 눌렀어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맵이 완전 벤택이잖아 여기 지름길이 있겄잖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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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가리면 안되지 아니 갔잖아 아아아아 옆으로 갔는데 왜 안가지는가 안가지는가 안가지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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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름길 가지마 지름길 가지마 지름길 가지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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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씨나의 팀 못 이길 수 없다는 팀이 뭐야 베리 워리니 감사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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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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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하나팀 고르신분 축하드립니다 90호를 혼자 닫으셨어 아 빨간팀이잖아 어 잠깐만 우리 빨간팀이였어 아 저 혼자에요 아 그렇구나 어제 포인트 안걸렸으니까 네 아 젠장 이겨놓고 이겨놓고 못했네 아 젠장 저 혼자 이 걸었는데 괜찮아요 뭐 조금 걸었으니까 괜찮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포인트는 소중하지만 죄송합니다 포인트를 잘못했어요 그니까요 아니 내가 잘못 눌렀어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얼른 시작해요 빨리 팀 조정하죠 왜요 딱 좋은데 왜 딱 좋은 어어 하유니 바로 가시는 거 봐봐 와 야 이번엔 내규 없이 가겠습니다 이번엔 내규 없이 가도록 하죠 야 어려운데 이거 피드전이 어려워 아까 그 커브 와 완전 와 완전 그 커브는 진짜 살인이였어 살인 됐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나 밀어 자꾸 밀지마 흐어어어 야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 왔다갔다 하는건 잘 안되는구나 구박스버 저리가 도시냥님 여깄다고 아니 이게 당하다니 아니 옆으로 갔잖아 아 나는 하면 안되겠다 이거 야 우리는 평균이네 퓨데블리아님하고 저하고는 딱 평균이네 아 근데 베리워리어님이 너무너무 차별이다 좀만 더 늦게 들어가면 좋은데 검콩리까지 들어왔잖아 이렇게 아이템전 한번 가보죠 안되겠다 아이템전 가야겠네 왜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네 아이템전으로 고고고 아이템전이면 순산있지 500미터 차이나는데 꽤 많이 차이나네 어쨌든 중간 3,4등이었잖아 물론 물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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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너무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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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늘 이 게임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 게임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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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밟았다니... 짠네... 밟아라! 진짜... 밟아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부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 전에 저는 고티나리를 당연히 짜는... 있다? 없다? 없다아... 아... 아이템... 어후... 아... 이게 아닌데... 아... 아닌데... 아... 더블위원님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우리 팀! 야... 검콩이 안 당하셨잖아? 우와... 오 fights... 오우... 화요인님... 나이스 라이... 시도는 좋았어요.... 알장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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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드립도 탔는데 아 젠장 뭐야 왜 걸린거야 왜 걸린거야 아아 안됐다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당했다 아니 저기서 표지판에서 표지판에서 뭐야 이거 언베런스 언베런스 배언니만 재밌는 게임 그럴리가 한 번 더 들어오시면은 배언니만 혼자 하시고 나머지 2대2대2 2대2대2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대2대2대1 들어오실 분 안계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혼자 10분께서 시청중에 계십니다 고발스보님 혼자 하실거에요 뭐야 이대로 시작하잖아 고발스보님 고발스보님 아 전팀 아아 압도적인 심리를 보여주지 뭐야뭐야 꼴등이잖아 괜찮아 아 아니아니아니 이게 최종에요 아니 퀵더블리 아니면 노린게 아닌데 왜이렇게 와아 다 다 막아내시네 어떻게 다 막아내시는거지 아니 고발스보 이자식 아 이걸 이렇게 낸다고? 아니 잠깐만 아이템 안먹으면 쉽게 됐어요 아니 왜 난 저쪽 갔는데 아니 W라님 우리 샤이저케 5등 6등하고있네 오 좋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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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템 못먹었어 왜이렇게 빨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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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깝다 아니 베어버리어님 잡았는데 왜 자꾸 꼭 QWN이 잡지? 아아 2 3등 했는데 이거는 1등 아니면은 지니까 아 죄송해요 아니 나 분명히 베어버리어님 잡았다고 근데 왜 QWN이 잡히지 자꾸 두번씩이나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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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베어버리어님 잡았는데 흐흫 아 왜 우리팀 잡지? 흐흐흫 죄송해요 흐흫 아니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자 개인전 고 개인전 고 아 아니 이렇게가자 이렇게가자 아니 개인전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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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검콩님도 잘하시니까 이러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다 이거하고 밥 먹고 올께요 알겠습니다 갑니다아 다들 죽어라아 밀어드려야돼 아 젠장 아잇 UFO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재간이 없잖아 어 좋아 좋아 으에에에 어헝 나쁘진 않구멘 아 진짜 왜이래 꼴등 됐구멘 W 아니면 1등을 만들어지는게 가장 최종 목표야 잠치가 재밌게 요오 완성 요오 막았어 아 아깝다 아 자석 이번에도 제가 잡았나요? 11시 반이요 조원제님 노잼이라니요 그럴리가 그럴리가 없어 물론 배워리님께서 저도 갑니다 어디가요 안돼 다 가시다니 고시나니를 누구랑 같이 하라고 QW아님 재경이 아니 나는 왜 QW아님이 왜 가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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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네 개인전 가죠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들어오세요 고시나리에요 오늘 처음 했어요 홈끼는 홈또은 지지력 미켓대 하기를 네 명이서 하면은 재미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지금 네 명이잖아 그러면 그거 있지 않아? 네 명이서 팀 먹고 다른 방 가가지고 다른 방 가가지고 노는 거 있지 않아요? 나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억울해요 스커드전 그쵸 있죠 있죠 스커드전 여기서 바로 못 만드나?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분이서 스커드전 잠깐 했다가 인원 많아지면은 바로 하면 되고 아이템전 스피드전 스커드로 가죠 근데 이거 어떻게 했더라? 1등이 아닌데 아 진짜요? 이거 팀을 일단 팀을 아 오케이 그치 이거였어 이거였어 좋아 이거야 이거야 그치 이거야 포니시도 있어 렉 걸려 아 이런 자 자 나도 정비 좀 해볼까? 카트바디 돈이 없잖아 돈이 없네 돈이 없네 돈이 없어요 자 레디 돈 모을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돈 모을게요 걱정 마요 할게 더 많아지는구나 마요리상 応援 지금 지금 팀으로 뭔가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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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가치 세차 뽑으라 오케이 버스 태워주세요 응애 투비전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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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꺾는데면 안가져 아니 가져라 와 꼴등은 정해져 있는 거였나 별리없어 와 진짜 빡겸하게 내네 아니 자꾸 왼쪽이 안가져 야 좋아 1,2등 4등 오 좋아요 저도 엄청 따라잡았어요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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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쪽으로 간적이 없다고 아 잘하고 있는데 왜 좋아 우리가 이겼다 や знаете 이겼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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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fade 마이르삼 여행 дж Bir민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재구 재구 여행 그래도 이겼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천하무적 쉬움 준비하게 빨리 준비해요 이거 재밌는데 고스네리 실력 키워야겠는데 이것도 얏다 AI였어요? AI인데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이것도 지금 AI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리타이어 안되겠어 버스가 왜 이렇게 다녀 맞죠? 이번엔 잘하죠? 아 기본 카트라크 역시 속도가 딸리네 피지컬로 가야겠구만 아 우와 가루 앞에 사람이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우후아 리타이어 아리아 오케이 으아 으와 리타이어 아리다 으아아 으 댕카 으어 죽을 뻔이네 而且 이야 이겼어요 이겼어요 드디어 돈을 조금씩 벌어야지 자리는 안하나요? 아직 자리는 안 남는데 이제 뭐 방을 또 만들까요? 검은콩 니들 벌써 다 드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드셔?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이걸로 했더니만 아 죽 죽 어디 아프신건 아니죠? 네 그냥 저녁 메뉴가 죽이었던거죠 그냥 아프시면 아니데요 4일째 죽 아니 어디 아프셔요? 아직도 안나셨어요 혹시? 기운이 없으실텐 때문에 맞다 나 준비를 안했구나 나 어차피 정비할 것도 없어서 바꾸어가지고 스피드전 재밌네 카트를 좀 바꿔가지고 현질은 안하겠지만 카트를 바꿔가지고 좋은 카트 현질 안했을 때 제일 좋은 카트로 바꾸면은 다음판에는 당장 들여야겠다 골치도 잘 못우는데 골치도 잘 못우는데 이야 장난아닌데 왜케 잘해 AI인데 왜케 잘해 아니 갔잖아 옆으로 왼쪽으로 왜 잘 안돌리는거야 아니 아니 아이고 아니아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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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벌어지고 있네 나는 리타이어는 확정된 것 같고 이긴건 맞는데 리타이어는 확정 차이가 엄청나 아니 눌렀잖아 눌렀중 나가라고 나가라고 아우 아 못들어갔다 으하하하하하하하 방 만들겠습니다 이제 아니 와 어렵잖아 커스텀으로 다시 만들면 되겠네요 나가라는건 어떻게 해 이거? 나가는건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아닌데 나가는건 어떻게 해? 나가는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야 요청이 있잖아 숫자 넘버원이 계시네 나가는건 어떻게 나가요? 아 파트 탈퇴 이러면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 역시 이것저것 누르다보면 예에에에 원니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몇 분 계시나요? 열한 분 한돌이 콜라보 알아요 업데이트 됐더라구 이번에 제 콜라보 하시는거 같던데 제 콜라보가 또 있던거 같던데 야 스피드전 괜찮은데 스피드전 듀오로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은 혼자 하시고 파레오인데 몰라요 뽑겠죠? 3성이에요? 그러면은 돌필이 없어요 5성정도 나와 아니 4성정도 나와줘야되는데 5성은 지금 일돌이가 그런거고 당장좀요 왜요 츄츄 진짜 이쁜데 츄츄 이쁜거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야 나를 아래로 내렸잖아 그러니까 일돌이가 그런거고 숫자 넘버원님 네 숫자 넘버원님이 누구세요? 아 조언제님 아 오케이 오케이 뉴비 뉴비래요 뉴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꼬끼나이 고찬나이 우원 네 고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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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도 오늘 좀 했는데 아니 눌렀잖아 아니 눌렀잖아 길러시프로 나가라고 아니 눌렀는데 왜 눌렀는데 컨트롤이 좀 안좋군요 벌써? 제발! 으아 너무 빨리 들어가시는거 아니에요? 아이템전 가죠 아이템전 가죠 아이템전 가요 이거는 스피드전에서는 의미가 없어 아이템전으로 고고고! 음 아이템전 아하 시작하고 10초 동안 후짐 버튼 어떠신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한번 따라잡기 힘들지않나? 랻래 람넨 랄넨 랄넨 아이템전 아이템전 나나나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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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근데 희쳤다간 후진 버튼 눌러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아니에요 아니 피드전 말고 그냥 아이템전하면 안돼요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요 아니 컨트롤을 중요하는데 오늘 시작한 뉴비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배언니 후진 버튼 5초 진짜 하시네 근데 이러고 이기면은 레전드 아니에요? 벌써 뒤로 오셨는데? 이거 뭔가 고개의 향기에 느껴지지 않나요? 이정도면은? 아니 눌렀잖아! 아니 눌렀으면 나가라고! 자꾸 이게 컨트롤이 조작이 약간 좀 어렵네 베리워리어님 1등 하셨는데? 벌써 들어가셨는데? 우와 리타이언은 안됐다! 우와.... 우와 리타이언은 안됐다! 우와... 여전히 히퀴드전 이래케 싫어 그니깐 와우 와 진짜 히퀴 와우 빨리 아이템전으로 가요 빨리 안 돼 이거는 더 이상 되지 않아 그저 카트차가 너무 더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 지눕길 어딨는지도 몰라 난 지눕길 어딨는지도 몰라 아 아 이거 지금 아이템전이 잘 야 저거를 어떻게 막지? 아이템 막는 아이템이 있었나? 아이템이 아 아 아니 저를 아니 그냥 뒤로 빠졌잖아 아니 뒤로 빠질거면 왜 올라갔지? 아직 1등이 보인다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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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날 밀었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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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또야... 어어우...어우... 짜남부언니 화이팅! 저기 힘을...힘을 드릴께...힘을 드릴께요! 짜남부언니 안돼! 일등 일등! 아 아직 끝이 아니구나?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니었구만... 자 힘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막이 되어드리죠...아... 아! 아...또다! 이럴꺼면은 그냥... 쟤에 가지 말걸... 진짜 넘머디 안돼! 혼등이셔꺼... 뭐야 누가 지름길 이용하시는데? 지름길이 있었구만... iers Bass 흐하핳야ASA 어렴... 카트 찍먹 잘필깁니다... 이제 EthO 안 할꺼 같네요... 왜그래요 durable hundred JOB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게... 왜를를를들... 왜왜...왜어렴니... 왜이렇게..왜..왜이렇게 잘해요? 이제 이 게임하시면 안와요 실책튀할거에요 뭔소리에요 너무 잘하시는데? 배오워리언니 너무 잘하시는데? 뭐야 나가셨잖아 이대로 한번 가죠 오면은 아이텐전 뭔소리야 그런거 안돼 그런거 안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만들상태에서 안돼요 시작해요 빨리 중개요 안해요 오늘은 그냥 나도 찍먹 해볼거에요 시작 포인트 써도 아니 이거는 네 배오님 혹시 유튜브 구독 안나셨으면 구독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되요 그러면 제가 1등 할거 같아서 안돼요 맵 랜덤 아이템전처럼 아이템전처럼 변귀를 둬야되지 Après 왜 스킬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왨왜왜왜왜건 제가 스킬이예요 가시면 이제 제가 1등 아니에요? 네 그 아무도 미쳐놨던 라인 젠장 희전하고 희전하고 검은콩님 10초 뒤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름길 이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때요? 아이템전 했네 아이템전이기 때문에 고스네리가 1등을 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가 스피드전이면은 끝났는데 아쉽게도 스피드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아 아 아 아 łości 그렇지? 아니 으으으으으으 Thermals 아니이 itu 너무하잖아 저 로보트 진짜 alta 아니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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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으로 갔는데 왜 왜 왜 이렇게 미끄러워 야 아니 이렇게 부딪힐거면 왜 왜 왜 왜 왜 안거야 이제 차이가 엄청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거 진짜 저거 눈 진짜 힘들어 우와 당했다 저 로봇이 싫어 진짜 누가 라이빙도 캐쩍 아 못들어갔다 아 어떻게 나태 딱 다치냐 이게 아 들어갔어야지 아 아 너무해 어흐 어흐 어 됐다 들어갔었네 아니 다시 아니 내가 꿀 땡인건 말이 안돼 내가 꿀 땡인건 말이 안되 내가 꿀 땡인건 말이 안되는데 나나나나나 야아 나아 랄랄랄랄랄랄랄 나가란 나가란 시작험더님 players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닉네임은 저주인가 닉네임이 뭔데요 남은거는 고발신호 밖에 없는데 고발신호님이 엘리크님 이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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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너무 어려운거는 하지말고 여기면 15초를 뒤로 가서 아 뒤로 못 가나? 저기 30초 이기지 말라는 뜻 30초 어때요 30초 허허허허허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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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20초 아니 나 반대로 갔어 아 반대로 갔어 아니 우리 둘은 팀이에요 부딪히면 안된다고 아니 아니 왜 자꾸 왜 아우 자꾸 눌렀는데 왜 안돼 오 검은콩이 오신거 봐봐 그러니까 30초로 해야된다니까 무리가 아니었어 오 와 되게 되게 힘드네 벌써? 검은콩이 1등하잖아 와 들어왔다 오 이겼다 오 이겼네 와 이겼다 우리 이겼어요 와 야 전 리타이어 시켜야 겨우 이기는데요 그러네 이대로 가죠 네 좋아요 17초 좋아 17초 자 안녕하세요 곱씨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곱씨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구요 베어워리어님은 30초 어때요 30초 30초 가만히 있는거 어때요 오케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30초 30초입니다 베어 베어워리어님은 30초고 예 검은콩님은 20초 좋아 지우고 다음방출 때 올게 뭔소리에요 어디서 밑장을 뭔소리에요 재밌는데 아니 눌렀잖아 눌렀으면 제대로 좀 되나구 아니 눌렀잖아 어렵다 어렵다 뮤비한테 이런 맵을 주다니 아이고 아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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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맵이 안보였어 방금전에 오 연속을 하는 방법 알았다 어이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좋아 따라잡는거야 레츠 고 아니 갔잖아 나 야 그래감라 야 배어워리어님 2등 까지 벌써 왔어 아잇 아니 커플가 잘 안돼 어우 나무에 안부딪칠게 있었는데 와 들어왔다 뭐야 시작했어 봐봐 똑같잖아 결과는 똑같잖아 그리고 커몽콩님 이겼다 이제 갈게요 알링크님 어디가요 재미도 없네요 그러지마요 아이템전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템전 스피드전 안해요 원래 되면 끝까지 가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유 그럴리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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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대로 시작한다고? 이대로 한다고? 저도 실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쎄쎄쎄쎄쎄쎄쎄네 음 그럼 엘링크님이 재능있는거는 리게임 액션 스포츠는 스포츠는 진짜 재능이 없어요 아 뭐야 아 젠장 아니 나엔 이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걸 왜 썼지? 아 바보 일부러 아껴둔건데 야 역시 다데이는 힘들다 야 방어하셨죠? 야 바로 꼴등되네 야 고박수보님 1등하셨어 뭐야 레이싱게임 재능 없나봐요 하면서 1등하시는거 무슨경우죠? 저를 꼴등으로 보내버리시고 레이싱게임은 재능이 없나봐요 하면서 1등을 예 누가 봐줬어요 봐준게 없는데 야 이렇게 가자고 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나 난나나나나나나나 뭔소리에요 지금 기분이 나쁘네 양악당하는거같이 기분이 심히 나쁩니다 많이 안계시나요? 10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코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아 아니 일부러 먹는거잖아 저정도면은 내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나 흰적이 없는데 아 뭐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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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좋아 좋아 Go let's Go 아니 아니 입장엄거 언니만 탔게 아닌자 아니 조준이 잘못됐어 가요 호오 어어 큐다브리아님 잘하셨게 그렇게 끼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끼시는거예요 아니 옆으로 갔잖아 갔는데 왜 그래 내가 당할 수도 있구나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와아 안되네 개인전 가요 개인전 안되겠다 이거 팀전 해도 안된다 안되는건 안되는건다 자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여러분 맞판 가겠습니다 안하고싶대 안하고싶대 뉴비좀 살려줘요 개인전 하라에 하라에서 했는데 드리프트는 무슨 진짜 진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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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나리가 피지컬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팀도 공격이 되나? 내가 공격은 안했지만 자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아 너무 늦게 썼다 아 바보 아이고 있었는데 아 아니 우리 팀이었다구요 팀인데 왜 자꾸 막자를 하시는거에요 좋아요 피나리가 먼저 갔죠 아 이건 막을 수 없다 퓨 더블유리아님 잘가시오 잘가시오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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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퓨 acting 아니아니! 갔자나! 갔자나! 아니아니! 우리팀 이겼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세준님! 뭐야! 우리 졌잖아! 네!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들어왔잖아! 아니에요!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협력해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영상으로 다 올라갈건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안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뭐야 뭐야! 왜 안돼!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출첵 싫어요! 겐신가 이치바 오메시로이도 오이마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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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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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내가 생각하는거지 됐죠? 아 막고 계시는구나? 안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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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덕으로 팝을 7번 시키고 싶다 몽교리 하시는 거예요 검콩이 날 따라잡았는데 흥미가 변하지 않는다 왜지? 아 한바퀴 차이 아까 안돌으셨구나 빡치마! 으허허 으흥 오호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저리가시고요 으허허허 마이 1장 가와이 스탬프 가와이 재밌을 것 같아서 반응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반응이 별로네 의외로 반응이 별로잖아 아 뭐야 아 돌아가자 돌아가면 되잖아 생각해보면은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다 막고 계셨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가에마스 미터 봐봐요 왜왜 자아 여기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다 반응이 별로라셔 싱가포르다 반응이 별로라셔 deceive 이 게임을 계속못가자 이러around 싱가포라 반응이 별로야 나는 반응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니 저도 재밌었어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못하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1대1 해주세요 뭔소리에요 포인트는 그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걱정마세요 내일이면 들어가 있을거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원신이랑 종고같은 형태 게임이 저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구구덕이 좋아요 이번엔 두시간동안 고신다리 구경만 시키실거잖아요 종고는 어디쯤 나있니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미 종고 좀비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자 해도 안되요 피지컬하면은 고신다리인데 피지컬하면은 자 아무튼 오늘 수고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유리쌍 아시따 아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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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짜 엘링크님이 오늘 고발스버였거든 하윤님은 엘링크님을 노리신다는거를 간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계신겁니다 이렇게 분란을 조정하는겁니다 이렇게 분란을 조정하는겁니다 두분다 원래 노렸는데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네 재밌었구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오야시미나사이 땡큐 포 카밍 아시따 마시따 오야시미나사이 마이레쌍 잘자요 다들 잘자요 굿나잇은 어 또 다른게 또 있어가지고 잠은 못자지만 어쨌든 고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